1. 일 마친 일들의 일이란 그저 흐름에 맡겨 시간을 보내면 될 뿐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직접 실상의 묘한 도리를 밝게 사무쳐 알았다면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없으미니 더 내려놓을 곳이 본래부터 없었으미로다 허망한 모습에 속아 속는 줄 모르고 살아오다가 눈을 뜨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결코 속거나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이로다 어쩔 수 없어 말로 표현하자니 눈앞의 일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으나 다시 무엇을 찾고 구하리오라고 하였지만 알고 보면 이와 같은 말 또한 허망할 뿐이로다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입을 비롯 전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연막을 쳤으니 한바탕 연극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미로다 아침에 일어나 새 울음 소리를 들을 때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던가 눈앞의 석탑이 홀로 듣고 음미하면서 옛부터 이 일 단일이 분명했다 하더라 나무 마와받냐 바람일 종문무고 가운데서 오늘은 기복만 가지고는 안목을 판가름하기 어렵다 선문답이나 벗거령하는 데 있어서 묻고 대답하는 어떤 입장이 아주 참 착착대로 맞듯이 전혀 당황도 안 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뜻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안목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얘기죠 스님이 말하였다 참선이란 기봉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반드시 자신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전에 운계수지스님은 도안이 밝은 분이었다 하루는 태수가 산사에 들어와 담공정에서 시면서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담공정입니까 이것이 담공정이요 태수는 이를 불쾌히 생각하여 드디어 똑같은 질문을 본 모고수님에게 하였다 운계 지본수임한테 그는 정자만 가지고도 설법을 할 수 있는데 무엇하려고 입으로 공을 이야기하겠느냐고 대답하니 태수는 기뻐하여 마침내 그를 운계사의 주지로 옮겨주었다 본선사는 수지선사에 비하면 훨씬 못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실은 기봉만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봉 원수자 또한 도가 있는 스님이었지만 화두에 답하는 기봉이 둔하여 해온각범선사는 그를 원오두라고 불렀다 오두란 익김을 불어 쌀 다섯 마리 익혀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마디 대답한다는 뜻이다 안목은 있는데 묻는 데 따라서 대답이 좀 서툴다든지 조금 서툴지는 않겠죠 좀 늦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 방장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수자수님이 스님 그동안에 편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하니까 조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더만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 말한다고 편안하게 계셨느냐 하는 말을 음미하고 그 대답한다고 지금 말 대답한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옆에서 들으면서 참 여유가 있구나 그런 풍미가 있어야지 딱딱하니 막 거기에 막 긴장감을 더해가지고 말이야 말을 묻고 대답하는데 뭔가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서리빨 같이 막 뭐가 서리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서툰 경우고 아주 뭐 이제 초짜배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한참 무르익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서도 드러낸 그런 모습을 쓰는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말하고 안 하고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말 대답하려고 그렇게 폼을 내고 정신을 모아가지고 뭘 묻는가 하고 긴장하고 물어오는데 따라서 한마디 딱 해줘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지만 때에 당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될 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입장이겠죠 스님이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전도된 것을 따를 줄만 알지 발언 위치는 따를 줄 모른다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를테면 무엇이 부처냐고 물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도리어 평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부처냐 해서 등롱이 벽을 따라 천태산에 오른다 해야 대단하다고 말을 하니 이것이 어찌 전도된 것을 따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구지선사는 손가락만 세워 보이고서도 평생 다 쓰지 못했다고 했는데 말할 건 뭐 있겠어 그런데 내가 구지가 아닌데 그 뜻을 또 어떻게 해량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공부가 돼서 뭔가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냈다 갈 것 같으면 아니 무슨 문제가 되겠어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되고 안 되고 가고 오고 하는 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다 놓고서는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죽이고 우선꼴을 다 선보이면서 정신 넉넉한 어떤 짓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구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스님이 말하였다 장무진 거사가 도설 종렬선사를 뵙고 회당선사를 조롱하는 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선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조롱거리를 당하는 입장이 됐는 것 같습니다 황룡산 용의 소문 오랫도록 울렸는데 와보니 산에 사는 늙은이 뿐 치고받는 주먹질 속에 따로 통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리 당시 여러 총림에서는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산승이 뒤에 태어나 이성을 보았을 때도 애석하게도 무진거사는 이미 죽은 뒤였다 그는 치고받는 주먹질 속에 따로 통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성으로 회당선사를 보려 한다면 너무 거리가 먼 일이 아니겠는가 영원스님이 일찍이 회당선사의 초상화에 찬을 썼다 회당선사의 제자가 아마 영원스님인지 도반인지 제자인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찬을 쓰기를 영원유청스님이죠 황룡삼간을 거슬러 꺾어놓으니 영치봉의 현묘한 기틀을 초월하고 한 주먹 보이시니 황룡산의 적나라한 본면목이 드러났네 소문으로는 부자라 하더니만 만나보니 가난뱅이라 노년에 돌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 사는 늙은이라 하였네 황노직이 황노직은 황진경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무진거사가 따로 통하는 마음이라 한 것은 철없는 장난꾸러기 호공에다가 귓구멍을 댄 격인데 영원선사가 찬을 지어 이를 소력하였다 이 글을 옮겨 쓰면서도 한액도 더 붙이지 않았다 이제 옛날에 스님네들이 나름대로 거래한다든지 거래하는 모습들이 같은 임재종은 임재종인데 한쪽은 황룡, 회남스님 법을 황룡파고 한 사람은 양기 스님을 이은 양기파이기 때문에 황룡파와 양기파의 법 쓰는 법이 조금 다른지 어쩐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로 자기 쪽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또 재미나기도 하고 그렇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계책 오조 법연스님이 말하였다 삼승인이 대승중승소승하는 아니면 보살 성문영각하는 그런 어떤 삼승인이 3개의 지옥을 벗어날 때 소승관은 반드시 방편에 의지해야 하니 마치 땅을 파거나 벽을 뚫거나 나아가서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벗어난다 오직 보살이라야만 애당초 지옥에 들어갈 때 먼저 옥졸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일체를 평상시대로 한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 서신을 보내 술고기를 마련하여 옥졸을 찾아가 같이 먹으면서 몹시 취하게 한 다음 그들의 의복과 행전과 두건을 빼앗아 자기 몸에 걸치고 자기의 해진 옷을 옥졸에게 입힌다 옥졸의 머리에 목칼을 씌워 감옥 속에 앉혀놓은 후 옥졸의 방명의를 들고서 공공연이 컨문으로 나온다 참선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처럼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네가 얼마나 되겠느냐 오조스님이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학지를 앓는 것 같다 한 차례는 추위에 떨고 한 차례는 열에 뜨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생이 다 간다 실제로 그렇죠 공부됐다 하는 것 같으면 비우고 말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거지 자꾸 마음 비워라 비워라 하는데 비워야 될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오해고 또 그렇다고 비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긴데 그래도 생각할 적에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틀 삼일이든 상관없이 뻗칠 때까지 뻗치는 기구 내려놓을 적에는 언제 파도를 일으켰냐 할 정도로 흔적 없이 마음을 일으켰을 줄 아는 모습이 그대로 의연해야지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번뇌인지 망상인지 구별도 못 짓고 넉락한 짓을 하면서 자꾸 혼침산란에 오락가락 하니까 오히려 혼침산란이 잘 이렇게 돌이키면은 그 번뇌 망상이 보리열반과 둘이 아이라고 하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건데 그걸 모르니까 늘 그저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지는 거 아니냐 혼침을 잘 다스리면 성성해지는 기고 그렇게 산란심을 잘 다스리면 적적해지는 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쁠 거 있나 늘 그런 건데 또 본래 공적 영지하지 언제 따로 공적 영지한 모습을 만들었어야지 이건 공적이고 저건 적적이고 이런 것이 있나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인연 따라 그렇게 마음 써지는 대로 살펴갈 뿐이지 따지고 묻고 할 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가는 길 가면 되는 건데 누가 붙잡는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고 홀리고 넉넉한 짓 해서야 될 일이 뭐냐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닌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겠죠 범연군의 혼은 족수도입니다 성도에 있을 때 불과 거꾼 스님을 찾아보니 원호 스님은 그에게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닌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닌데 이 무엇인고 하니까 다 그걸 외우면서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하고 앉았으니까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야 찾으지나 그게 의심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진한 의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의심다운 의심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 말이야 육단으로라도 막 밀어붙이면은 진한 의심이 어쩌다 붙어 베길 수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그저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들었다 놨다 하고 앉았으니까 언제 그런 일도 계속할 수 있겠나 또 오래 못한다 이 말이야 오래 하다가 몸에 병만 나고 또 막 상기 오른다 싶으면은 화두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몸에 참착할 건데 그게 얘기가 되나 근데 진짜로 화두가 제대로 붙으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의심이 살펴져 가지고 1년 만 년이 돼서 그저 공부가 타성일편 되도록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 되는 그런 경지를 맛볼 수 있을긴데 그걸 모르고 맨날 문제만 외우면서 정신나간 짓을 하니까 허공에다가 색을 칠해봐야지 정신처리지 색칠해봐라 한다가 뭐 색을 칠할 수 있나 그냥 넉넉한 짓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지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입을 뻥끗할 수도 없고 계속 들었으나 착수할 곳이 없자 갑자기 근심이 되어 선사에게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도 계속 그 문제가 떠나지 않고 뭔지 참 알 수가 없으니까 묻기를 이 밖에 또 다른 방편으로 저를 깨닫게 해줄 수 없습니까 도무지 그것으로는 더 이상 진전도 없고 막 골머리만 아프고 계속되는 입장 속에서 더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고약하니까 원호 국군수님 찾아서 또 물었다 이 말에 이 밖에 또 다른 방편으로 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방편이 하나 있기는 한데 또 뜸을 들이면서 그것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을 또 들이밀었다 이 말이야 적수도인은 여기서 깨닫고는 말했다 원래 이처럼 가까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을 때도 까닭이 있다 이 말이야 적수도인이 그걸 의심 안 한 게 아니야 의심하고 의심해도 도저히 어떻게 뚫어낼 수도 없고 그 정신적인 벽이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살펴볼 수 해야 살펴볼래 살펴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적에 원호 국군수님 찾아가서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저를 좀 제대로 된 어떤 길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러니까 뭐냐 하고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하는 데서 깨달았다 세 가지 질문 도설종렬선사가 여산 서연사의 수자로 있을 때 홍주태수 응백통이 도설종렬수님은 49살인가 하여튼 길게 못 살았어요 응백통이 용안도설사의 주지로 초청하였다 종렬선사는 참악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풀을 헤치고 무명을 헤치고 현명함을 참고하는 것은 오직 성품을 보려는 것인데 지금 스님들의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자성을 알면 바야흐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데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셋째 생사를 해탈하면 문득 갈 곳을 알겠지만 사대의 혹시는 흩어져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관문을 시설해 놓고 납자를 다스렸다는 거야 우리 종종 스님도 하도 납자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구니까 관문을 하나 시설해 놓고 이거부터 먼저 뚫고 들어와서 나한테 물어라 이렇게 해도 얘기한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러 관문 시설해 놓고 큰 스님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또 공부를 물으러 찾아와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몸동아리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관문을 시설해 놓고 뚫고 들어오는 놈만 제접해도 시간이 그렇게 흔치 않은 건데 나머지 말할 건 뭐 있나 그런데 아무도 안 오면 헛발질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관문 시설해 놓고 그 관문을 나름대로 뚫었다 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물으라고 하니까 섣부른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또 뭔가 용기 있고 공부됐다 하는 사람은 힘차게 들어와서 한마디 하고 갈 끼고 아니면 엄마 짓불도 없어도 가서 만나보겠다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엉뚱한 마음에서라도 쫓아 들어가서 한바탕 또 무슨 일을 벌일는지 알 수가 있나 그건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무진거사는 이 세수의 송을 지어 이에 답하였다 우거진 여름 숲에 소쪽새 울고 햇빛의 구름 흩어지니 우주가 맑아라 증삼에게 공자의 제자에게 증석을 묻지 마시오 증삼의 아버지 증석을 묻지 마시오 예쁘던 효자란 아비 이름을 부르지 않는 법 당사자를 바로 부르지 효자 아버지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인간이 염나사자의 전갈 받으면 천상의 화관이 시들게 되네 얼씨구 몸을 바꿀 좋은 시절이요 염나 노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오 세 번째 동편 마을 이씨 안에 금슬 좋은데 거칠은 들려 가을 바람에 눈물 적시네 갈대붉은 역기 강나로 남쪽 언덕은 어느덧 장씨의 낚시터가 되었구나 종렬선사는 도서사의 주지로 있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개성을 남기고 말없이 입장하였다 내 나이 마흔여덟 성인이고 범인이고 모두 죽었네 내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용안으로 오는 길이 미끄러워서였지 용안의 길은 미끄럽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죽어버렸으니까 미끄럽든 말든 종렬선사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깨친 자가 서로 만났을 때 양산 연관 스님의 회하에 조동정 스님입니다 원두 체마밭을 맡아보는 소임을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선을 깨친 바가 있었지만 그를 불신하는 대중이 많았다 뭔가 도리를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런 게 뭐 이런 어떤 깔보는 듯한 어떤 입장들이 있었던가 보죠 하루는 어느 스님이 그를 구슬러서 그의 경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원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주지에게 한두 가지 화두를 질문하여 인연을 맺지 않소 경지를 바꿨다 하면은 한마디 주지한테 물어서 나름대로 인연을 맺지 그러니까 나는 나아가 묻지 않겠지만 만일 내가 나선다면 그 늙은이를 선상에서 내려와 땅에 서 있도록 만들 것이다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말했다 하면은 법상에서 말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땅에 내려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양산선사가 법상에 오르자 과연 나와 물었다 집안도족을 막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원안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생국으로 내쫓아버려라 그것은 그가 안심인명할 곳이 아닙니까 죽은 물에는 용이 살지 않는다 산물 속의 용은 어떤 것입니까 물결을 일으키되 파랑이 일지 않는다 갑자기 폭포가 쏟아지고 산악이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양산선사는 과연 법자위에서 달려내려와 그를 꽉 잡고 말하였다 그대는 이 노승의 가사자락을 적시지 마시오 이에 대예수님이 말하였다 대종고스님이 말하기를 깨달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자연이 죽어 빼앗고 하는 것이 볼만함을 알아야 한다 죽어봤는데도 격조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지 발심한 지 1년 지나면 담당 문준수님이 말하였다 선납자가 막 대중으로 들어와 처음 발심했을 때는 불보살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도 1년이 지나면 부처의 허리 부근에 와서 마치 유리병처럼 매달려 있다 애당초는 텅 비고 깨끗하다가 더러운 물이 반병쯤 들어가 흔들면 속에서 출렁출렁 소리가 난다 그러나 갑자기 본색인이 나타나 그것을 보고 말한다 네가 가진 이 병은 본래 깨끗했으나 더러운 물에 더럽혀졌다고 게다가 병이 가득 차지 않아서 출렁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병을 기울여 물을 쏟아내고 흔들어 깨끗이 씻은 후 병의 예전처럼 가득히 맑은 물을 부어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가득의 물소리가 나지 않는가 물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물을 싹 비우면은 소리 안 날겠지 그것도 소리 날까 물을 가득 채워도 소리가 난다 하지만 물을 싹 비워도 소리 나겠나 어중간 하면은 소리가 나겠지만 병에 맞게 약을 쓴다면 엄양전자는 조주선사를 친견한 스님인데 한 스님이 교회에게 물었다 엄양전자는 양쪽에 큰 호랭이가 있고 뱀도 막 큰 것이 있어가지고 존자 소리 들었다 하는 조주스님 제자인데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흑덩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지진이지 무엇이 스님입니까? 죽 먹고 밥 먹는 사람이다 무엇이 신흥원의 물입니까? 앞에 보이는 강물이다 이에 대하여 대예스님이 말하기를 이런 법문은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런 법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안락을 얻은 자이다 진정 국문 스님이 고금의 화두를 들어 말하는 경지는 설두선사보다 못하지 않은데도 그의 후손들은 전수받아 익혀오는 동안 도리어 궁색한 말꾼이 되고 말았다 해온 각본 스님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 하는지는 몰라도 그저 한결같이 옛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진여모철 스님은 무어라고 한마디를 던졌으며 양계스님은 무어라고 한마디 했을까를 물을 뿐이다 너희들은 쓸모없는 숱한 일에 신경 쓰고 있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당락이나 낙타 등의 실은 많은 약이 필요치 않다 병에 맞게 약을 쓴다면 울타리 밑에서 주운 한 줄기 약뿌리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사니 부자니 인사미니 백구 따위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냥 들어 보이는 대로 마음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음이다 하면 그것으로 고마야지 뭐 찾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 궁색해져 가지고 마음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이 마음이다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스님은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인지 깨닫지 못합니까 도대체 어저켜야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이다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늘 그걸 모르고 왜 이것이 마음이다 했는지에 대한 궁리를 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명할 긴데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야 엉뚱한 데서 자꾸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 하니까 마음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냐 자꾸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요 그렇게 믿으면 됐지 그럼 뭐하러 찾고 구해 그런 줄 알면 고마야지 그렇게 이해하면 됐습니까 네가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노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믿어서 의심하려고 뜻을 냈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전개되든지 뭔가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천편일일로 맨날 똑같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지나고 난 뒤나 그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냥 세월만 보내니까 그걸로 끝이지 또 공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공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나는 안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고 있었지 뭘 했는데 뭐 말 대답도 못하고 물음 물 하면 그걸로 끝인가 밥 먹고 똥 샀습니다 뭐 됐지 먹으면 어떡하겠노 늘 그런 건데 세 사람의 하답시 아 오조스님께 인정받은 스님 진정국문스님회와의 소태수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가 오조스님을 찾아왔다 오조스님은 그가 진정스님의 어록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대세님이 말하였다 오조선사관은 해남스님회와에서 회당스님과 진정스님 두 분만을 인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오조스님의 사람 되면 마치 솜으로 감싼 한 자리의 칼과 같아서 대정국스님의 할아버지 뻘되는 스님이 오조스님이에요 부딪히기만 하면 단칼에 너의 목줄기를 찔러 죽이고 만다 진정스님이라면 어떤가 다리에 붙어 있으면 다리에서 너를 찔러 죽일 것이며 손에 붙어 있으면 손에서 너를 찔러 죽일 것이며 목에 붙어 있으면 목에서 너를 찔러 죽였을 것이다 어째서 이런 말을 했었고 원래 대정국스님이 진정국문스님을 조금 깔보는 듯한 어떤 기운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진정국문스님 몸에서 나온 사리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하고 망치를 들어가지고 탁 쳤는데 튕겨져 나갔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니까 깨지지도 않고 멀쩡했거든 그러고서 참회를 했다는 거야 내가 경솔하니 큰스님 몸에서 나온 것을 시험한답시고 이런 어떤 입장을 물론 사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참회한다 하는 것도 또 오성골이지 그렇지만 진정국문스님의 어떤 입장을 빌려가지고 단단한 어떤 입장을 또 엿박했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비춰보고 난 뒤끝에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 사람의 화답시 부마도의 이준욱은 성문 온총선사에게 심혈을 얻었는데 개성 두수를 지어 바론사인 주정사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 허식이 해남 조원관으로 있었는데 주공이 허공에게 이공의 글을 보이고 함께 화답시를 짓자고 청하했다 이공의 송은 다음과 같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세인이어야 하며 마음에서 착수해야 판걸음이 난다 이건 제법 이름난 개성이에요 여기에 두 사람이 화답했다 비는 나무꾼을 재촉하여 집으로 가게 하고 바람은 고깃배를 강한 덕으로 밀쳐보낸다 그들이 부산법원선사에게도 화원하기를 청하자 부산스님은 이렇게 울펐다 부산법원스님은 유명한 스님이오 임재정도 그렇고 조동종도 그렇고 양쪽을 다 이어가지고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한 스님이 부산법원스님인데 서평기성의 제자라고 내가 늘 얘기했고 결제 때 대중을 거느리고 대중이 결제 중에 깨졌으니까 서평기성화상 찾아왔다가 된통당하고 그리고 부산법원하고 천의의의 스님 두 분만 허락받아가지고 거기에 참례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 거기서도 막 온갖 수모 다 받고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서평기성화상이 법상에 올려가지고 대중을 치게 해서 본문하게 만든 그런 어떤 스님이 부산스님인데 도를 배우려면 부산법원스님이 오조법원스님을 백운수단스님한테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돼요 도를 배우려면 머름지기 무세인이어야 하며 마음에서 착수해야 판가름 난다 온몸이 비록 눈알이라 하여도 또다시 붉은 용광로에 당검질 해야 하리 태어날 때부터 마음 가지고 나왔지 언제 뭐 마음 떠나서 따로 이몸 가지고 나온 적 있나 그렇다 하더라도 붉은 용광로에서 당검질을 당해야 된다 저해는 나무에 부딪혀 민명을 잃고 저해라 하는 것은 진나라 용공 때의 역사인데 아주 장군이죠 힘쓰는 사람인데 용공이 잔인 문도하여 충신 조순이 몇 차례 안에 관원을 올리니 용공은 그를 미워하여 저해를 시켜서 죽이려 하였다 아침 일찍 조순이 관복을 차려입고 조회하러 조정에 나왔는데 너무 일찍 와서 잠깐 졸고 있었다 저해는 조순을 보는 순간 그가 어질되고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명을 시행하지 못했으므로 궁중에 있는 회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했다 저해는 나무에 부딪혀 민명을 잃고 그 왕이 그렇게 해라 간 것을 저버렸으니까 예양은 몸을 감추려 숯을 삼켰네 그 예양은 전국지대의 진나라 사람인데 자기가 섬기던 지백이 조양자에게 죽자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 오치를 하여 문둥이가 되고 숯을 삼켜 벙어리가 되었다 그리고는 지백에게 접근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잡히자 자살했다 하는 어떤 입장이요 예양은 몸을 감추려 숯을 삼켰네 백로의 그림자 가을강이 떨어지고 바람은 양 언덕에 갈대꽃을 날려오네 여러 사람이 이 성을 보고 크게 존경하였고 이준욱은 스스로 화원하였다 참선을 하려면 모름지기 무세인이어야 하고 마음에서 착수해야 판가름 나네 곧장 무상보리로 나아가 일체의 시비를 상관하지 말라 지금은 오직 뒤에 지은 한숨만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체의 시비를 상관하지 말라 계속 시비하고 시비하고 또 시비해도 언제 시비한 적이 있나 하는 입장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것차차 시비가 되는 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문제 해결을 하고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요 주지하는 일 불감 해근 스님이 처음 서주 태평사에 주지해달라는 청을 받고 오조스님께 하직 인사를 하니 오조스님이 말하였다 오조스님 해하의 산불 스님 가운데 불감 스님이 태평사 주지로 부임하는데 오조스님이 얘기하기를 반드시 인연이 외로워지며 세력을 다 부리면 반드시 재화가 닥치게 된다 불감 선사는 재배를 올리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물러났다 그 불감 선사가 용원 유천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용원 선사가 말하였다 주지란 마땅히 주장자 보따리 삿갓을 방장실 벽 위에 걸어놓았다가 납차처럼 가볍게 떠나는 것이 좋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원호 극근 스님 서사천이 불과 원호 선사와 함께 서기실에 갔다가 불과 선사의 머리 꼭대기를 보고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늙은이는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군 그러자 항아리 속의 자라가 달아날 수 있을까 쩔는 발이 자라가 항아리 속을 못 벗어난다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좋아 늙은이 발꿈치가 땅에 닿았구나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유가 있는 데서 풍미가 있어요 거기에 풍류가 일어나고 뭔가 좋은 향기도 우러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보기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저분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사주대성의 성씨 오룡장로가 풍제천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자에 풍제천이 물었다 예전에 한 관원이 사주대성에게 대사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하니 하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찌하자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하니 하나라에 산다고 하였는데 또 하이고 할 때 하자 그 어찌하자인데 물을 때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로가 대답하였다 대성은 큰 성인은 본래 어느 성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살지도 않지만 인연 따라 가르치고 제도할 뿐입니다 풍제천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성은 결정껏 성이 하시며 하국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반대되는 소리로 시비를 걸은 거야 꽉 집어가지고 이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대예수님에게 서신을 보내 이 공안을 결단해달라고 하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에게 몽둥이 60대가 있는데 30대는 대성을 칠 것이니 이는 그가 성을 하시라고 한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30대는 풍제천을 칠 것이니 이는 그가 대성의 성을 결정껏 하시라고 한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오룡 장로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게 하노라 양쪽은 치고 오룡 단로는 알아서 판단해라 하고 결단을 대종고스님이 내렸다 하는데 도대체 대종고스님이 그런 결단을 내려도 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그대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나선의 종주인 대종고스님을 존중 안 하고서는 또 누구를 존중하겠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물시주 법시주 무진거사가 그의 마을집에 있을 무려 장무진거사가 흉년이 들어 도사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식량보실을 청하였다 도교 믿는 도사들이 무진거사 그래도 여유있게 사는지 와 몰려와서 좀 식량을 구걸했어요 무진거사는 각자에게 금강경을 외우도록 하여 일부분만 외운 자에게는 쌀 한 말을 주고 전체를 외운 자에게는 석섬 두 마리 쌀을 시주하여 반야의 인연을 맺었다 도사지만 금강경을 주어서 읽게 만들었다 보통은 아니네 이 때문에 재물시주와 법시주 두 가지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거 뽐받을만 하네 낫더러 스님 우리 땅 한평 사기 운동하는데 스님이 뭘 좀 이렇게 잘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시주 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거꾸로 잘 외우면 땅 한평 사는 것을 허락해주고 더 많이 외우면 두평 사는 걸 허락하고 더 많이 외우면 열평 사는 걸 허락한다 안 그러면 허락 안 한다 내가 어이구 거꾸로 지금 부탁을 해도 될뚱말뚱할 파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가난병이 그 꼴을 못 뽑고 말이야 때꾸장 머리 질질 흘리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내 말귀 못 알아들으면은 아이고 저러 가라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아이고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거꾸로 얘기하면서 통하니 안 통하니 하는 거 아닙니까 뜻은 맞네 만 그 의미를 모르는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더 깊이 하겠나 그러니까 그만하자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저 멀리 내버리고 허수아비로 살고 앉았는데 알맹이 좀 찾아다가 중심 잡고 사시오 그러면 더 큰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긴데 뭐 내 말이 말해 잘못됐다고 자꾸 시비를 거냐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알고 하는 소린데 법의 인연을 맺게 되면은 공부 인연도 더 깊고 넓어지면서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조장되면서 재물시주까지 하는데 그거 뭐 나쁘나 도대체 좋은 일인데 그게 다 후손한테도 좋고 당대에 발복 안 되면은 다음 생이라도 나한테든 내 주변한테든 다 좋은 인연 맺을 수 있는 긴데 그런 인연 맺도록 얘기해줘도 자꾸 허소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가서 허소년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요 또한 스님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노자를 읽게 하여 그들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였다 여기에서 가르침을 보호하려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하기에 유불선 3교를 달통하지 않고서는 선문 염성에 대해서 참 입도 못 되는 그런 처지니까 염성을 제대로 잘 소화하려고 하면은 유불선 3교에 통해가지고 한구름이 깨고 그걸 가지고 회통을 해야지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들었는데 나도 한쪽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도 배우진 않아서 뜻은 다 살피지 못하니까 그걸 제대로 배운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대충은 짐작은 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은 그러면 뭐 통하는 거 아니겠나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기하다 기하지만 참 인연이 있으면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뜻이 있으면은 통할 끼고 뜻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덜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서도 멀리서 찾으니까 넉랑한 짓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금강경을 외우던 노파 요등관의 담주선화연의 지사로 있을 때였다 한 노파가 매일 저작거리에서 금강경을 외우며 걸식을 하다가 밤이 되면 산기석으로 돌아가서 자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구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만 갈까마귀 떼들이 노파가 머문 곳에 모여들어 시끄럽게 울어댔다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 하니 그 노파가 금강경을 품에 안고 바위 옆에서 죽었는데 갈까마귀 떼가 흙을 물어다가 노파를 덮어주더라는 것이었다 스님이 법상에 올라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종고 스님이 이야기를 법상에서 했어요 그때 요지사도 그 법회에 참석했었다 요등관이 담주선화연 지사로 있을 적에 그 법은 들었다 해골에 붙인 개송 대스님이 하루는 명월함에 갔다가 벽에 걸려있는 해골 그림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풍제천의 개송이 있었다 시신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 어디에 있나 알겠노라 신령한 그 하나는 살까죽에 있지 않음을 그 신령한 그 하나는 하는 바람에 다 망쳐버렸어 개송 끝까지 안 봐도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일부러 방편으로 신령한 그 하나는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선에서 신령한 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방명이 맞을 소리거든 그러니까 참 이건 쉽지 않아 스님은 이를 수궁하지 않고 개송 하나를 지었다 이 해골이 바로 그 사람 신령한 그 하나가 가죽이며 살가죽이 신령한 그 하나라네 장무진 거사의 약전 승상 장무진은 19세의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도중에 상시 성을 가진 사람 집에 묵게 되었다 상시 집에서는 전날 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내일 정성을 맞으라고 일러주기에 첫 새벽부터 방을 깨끗이 치워두고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누런 도복을 입은 가난한 선비가 찾아왔는데 그가 곧 장무진이었다 상시는 예의를 갖추어 맞이한 후 그에게 물었다 서생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장무진이 사실대로 말하자 상시가 말하였다 서생이 아직 부인을 맞지 않았다면 내 딸을 그대에게 보내 청소하는 일이나 받을게 하겠소 무진이 사양하였으나 상시는 이번 걸음에 급제를 하지 못한다 해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후 과연 급제하여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처음 주부로 임명되었는데 사찰에 들어가 잘 정돈된 장경과 범협 작은 불교문서들을 보고 범협이라고 하는가 봐요 작은 불교문서들을 우리 공자의 가르침이 오랑케의 책만큼도 사람들이 승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불쾌히 이겼다 절에는 불경을 높이지 밤새껏 서원에 앉아 목을 갈고 붓을 빨면서 종이 위에 기대어 긴 한숨을 쉬며 야만삼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자 부인 상시가 남편을 부르며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밤이 깊은데 어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무진이 조금 전에 느낀 것을 말하고서 무불론을 지으려 한다고 하니 상시가 응수했다 무불론 부처가 없다 이놈은 부처 종자로 씨를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 쓰려고 하니까 부인이 이미 부처가 없다 해놓고 무슨 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본래 없는데 뭐하러 글을 쓰려고 하느냐 오히려 유불론을 지어야 옳겠습니다 무진은 그 말을 의아해하다가 결국은 그만두었다 그가 동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불감 앞에 놓인 경전을 보고서 무슨 책이냐고 모르니 유모하일 소설경이라고 하였다 그는 손 닿는 대로 책을 필쳐보다가 이병은 지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였다 오라인 케이 말도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는 이 책이 몇 권이나 되느냐고 모르니 동료는 세 권인데 빌려가도 좋다고 하였다 집에 들어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부인 상시가 물었다 무슨 책을 보십니까 유마일이 설법한 경이요 이 경을 숙독한 후 무불론을 지으십시오 무진은 두려워하면서 부인의 말을 남다르게 생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불법에 깊은 신심이 생겼고 조사의 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후일 강서 조운사가 되어 조사들이 법석을 두루 찬방하면서 맨 먼저 독림사의 조각 상총수님을 찾아뵈었다 상총선사는 그의 경지를 따져보아 자기와 부합되자 마침내 그를 인가하여 하면서 말하였다 조각 상총수님이 유명한 사람이요 소동파하고도 인연이 있고 나에게 법을 얻은 제자가 하나 있는데 옥계사 주지 자고경선사이다 그도 함께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그 무진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다스리다가 불령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의 여러 선사들이 마중 나왔으나 무진은 그곳에 도착하자 먼저 옥계사의 소자선사에게 얘기를 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절의 선사와 인사를 한 후 맨 마지막으로 도설 종렬선사를 방문하였다 종렬선사는 왜소한 사람이었으나 장무진은 일찍이 공독장에게 말을 들었으므로 그를 만나자 곧 이렇게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문장이 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렬선사는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조은사는 한쪽 눈을 잃었소 나는 임재의 구대손인데 조은사와 마주앉아 문장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조은사가 나와 마주앉아 선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잘못 알고 거꾸로 된 얘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장무진이 그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어거지로 손가락을 꼽으며 이렇게 해서 구대가 되는 거냐고 하면서 또다시 물었다 옥계사는 여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삼십리 도설사는요 종렬선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오리 된다고 하였다 무진은 그날 밤 도설사에 갔다 그 전날 밤 종렬선사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해를 손에 움켜잡는 꿈을 꾸었는데 이야기를 수자에게 전하면서 말하였다 태양이란 인륜이란 움직이며 돈다는 뜻이다 듣자 하니 장무진 거사가 머지않아 이곳을 지나간다 하니 내가 그를 만나 큰 송곳으로 찔러줄 것이다 만일 그가 수긍하여 머리를 돌린다면 우리 불문의 다양한 일이 될 것이다 수자가 말하였다 요즘의 벼슬아치들이란 떠받들어주는 데 익숙한 사람들인데 혹시 잘못되어 엉뚱한 일이 생기나 할까 두렵습니다 골칫거리를 우리 절에서 물리치기만 하면 되니 별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무진 고사가 종렬선사와 얘기하던 차에 독림사 상총선사를 칭찬하였으나 종렬선사가 그를 수긍하지 않자 절뒤의 위포콘에 시를 써붙였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다 여산에서 낙철을 찾지 않고 코끼리 왕의 코가 하늘까지 닿았네 이 시의 뜻은 독림선사를 인정하지 않음을 비난한 것이다 무진이 슬슬 종무니 일에 대하여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종렬선사가 말하였다 오늘 조은사를 모시고 인사하였습니다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주무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종렬선사는 다시 일어나 무진 거사를 찾아와 종무니 일을 논하였다 향을 사르고 시방 제부를 청하여 증명하여 주십사 하고는 말하였다 독림스님이 이미 조은사를 인가했다고 하는데 조은사께서는 불조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있소 무슨 말에 의심이 납니까 향엄의 독각송과 독산의 탁발 인연입니다 향엄스님이 독각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만 가지를 문 채 손으로 가지를 잡지도 않고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다 입으로 가지를 물고 있었어요 이때 밑에서 누군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고 물으면 대꾸하지 않으면 문의인이 뜻에 건나고 대꾸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입으로 물고 있는데 말하다가는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어찌해야 좋겠느냐 이때 호두상자라는 이가 있다가 말하였다 나무에 오른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크게 웃었다 하는 것이 독각송이고 독산 탁발의 인연입니다 독산 스님은 하루는 때를 놓쳤어요 손수 발을 때를 들고 승당으로 올라가는데 설봉 스님이 보고는 조노장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지 않았거늘 발이 때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 독산 스님이 그냥 방으로 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스님에게 말했더니 암두스님이 알령한 덕산이 마루구를 몰라또다 하였다 독산 스님이 듣고는 사십 몇 살 차이가 나는데도 이따의 소리를 자기 스승한테 막 했다 하니까 그 당시 풍토가 그런 건지 말이 이렇게 전달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좀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독산 스님이 듣고는 시제를 보내 암두스님을 불러서 그대는 노승을 긍정치 않는가 하니 암두스님이 가만히 자기 소견을 진술했다 이튿날 독산 스님이 법당에 올라갔는데 평상시와 달랐다 암두스님이 승당 앞에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기쁘다 전호장이 마루구를 알았구나 이 뒤로는 천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리라 그러나 겨우 3년뿐이로다 하였다 독산 스님은 과연 3년 뒤에 입적하였다 하는 그 인연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여기에 의심이 있으면 그나부니에도 어찌 의심이 없겠소 마루구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나 말해보시오 종렬선사는 크게 웃고 방장실로 돌아와 문을 닫아버렸다 아무 소리도 안하고 대꾸 안하고 그냥 가소롭다 하는 듯이 돌아와서 문 닫았단 말이야 무지는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오경에 침상에서 내려오면서 책상을 걷어차버렸는데 갑자기 느낀 바에서 송을 지었다 북도 치지 않고 종도 치지 않았는데 바로 들고 돌아오니 암두스님 한 말씀 우레 같았네 과연 3년밖에 못 살았으니 이는 그에게서 수기받은 것이 아니겠나 드디어 방장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였다 내가 도적을 잡았습니다 종렬선이 말했다 장물은 어디에 있느냐 도덕은 잡았는데 험청한 물건 어디 있느냐 무진이 말을 못하자 종렬선사가 말하였다 좋은 사는 가시오 내일 다시 봅시다 그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다시 오라고 그 이튿날 무진이 간밤에 지은 송을 종렬선사에게 바치자 선사는 무진에게 말하였다 참선을 하여도 명군이 끊어지지 않은 채 말을 따라 이해를 내면 그렇게 말하게 되는 법이다 깊이 깨치기는 했지만 지극히 미세한 곳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우란으로 떨어지게 한다 종렬선사는 그 후 송을 지어 무진의 깨침을 증명해 주었다 한가위 걷는 밤길 걸음걸음 모두 그럴 뿐 비록 성색 속에 살아도 어찌 유무해 얽매이겠나 한 마음은 차이가 없고 만법도 안 다르지 않으니 바탕과 쓰임을 나누지 말고 곱고 고침을 가리지 말라 막힘없이 기변에 응하고 얽매임 없이 사물에 응하니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 다하여 범인 성인이 구분이 없네 누가 얽고 누가 잃었으며 무엇을 가까이하고 무엇을 멀리하랴 머리 뽑아 꼬리 만들고 가득 찬 것을 비었다고 하네 마군이 경계에서 몸을 뒤집고 삿댄 길에서 발길을 바꾸되 역순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 공부를 할 것이 없으리 무진거사는 종렬선사를 맞이하여 건창에 이르는 동안 낱낱이 살펴보고 계속 열수를 지어 그 일을 서술하였는데 종렬선사도 열수의 송을 지어 답하였다 때는 원후 8년, 1093년 8월이었다 그런데 뭐 인연이 짧게 이루어진 거죠 도설 종렬선사가 48살에 세상을 저버렸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막 그냥 쏜살같이 역까지 달려왔는데 시간은 막 지나가 그래도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막 지나가는데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뀌지 않는 놈이 있어 그 놈을 잡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우리 시자가 나를 좀 살려주면 내가 좀 숨 좀 쉬겠는데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어 그래도 모른다 하면 내가 또 한 번 하소연해야 되는데 저놈이 자꾸 나를 더 말하게 만드는데 더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제명이 못 산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칼자루는 지 손에 들렸는데 내가 어떡하겠노 그래도 안 하네 이게 어떻게 왔던 지 손에 들렸다고 봅시다 이루어진다고 하네 그렇죠 감사합니다.